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건 뭐야? 아 얘 서버를 제대로 갖췄구나 이제 야 돈 겁나게 많아 경찰이 거리에 무기를 푼다고? 질문은 왜? 그리고 어디? 도시 자체가 싸웠구만 무기거래 아 사이드미션이군요 아 사이드미션이군요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죠 일단 타이도네게 맞지않은 일 자 퀘스트 가보도록 하죠 근데 내 오토바이가 어떻게 갔지? 어떤 상품이 있긴 하죠? 아 오늘 제가 소식을 읽어봤어요 파크에 있는 에이든 피어스가 에이든 피어스가 아내가 사업소장 사업소장 그리고 반대가 지금 알아듣는 почему 내가 제 도움 어디서 가득 내가 노력하고 내가 너희 그가 정말 힘들어 Aiden 에이 부 интер줬 이리 오는 에이 늠어 에이 뭐 일어나 애 이 친구 너희 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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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 아... 당신의 감정을 안 들었고 상상적인 사람은 안 들었어 당신은 내가 알고있어 내 심지어 결혼이 끝났어 당신의 계획은 좋은 것 같아 니키는 나도 니키는 역시 자... 자... 잠입인데요 예... 이번에도... 안하고 가야될텐데 일단 여기서 정말 배달이 가능할까? 자 오토바이 있었어 있었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자 타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좋듯 끄엣 이게 뭐야 야 너그냥 너 그러는거 아니다 왜 니맘대로 돌아가있어 너, 너 그러는게 아냐 다음 배달까지 남은 시간 사윤나라 자 사윤나라로 자 다시 배달 다시 저기까지 가서 갖고 와야 되잖아 야 그새 그새 옷이 다 말랐어 야 말도 안 돼 무슨 옷에 난방귀가 달려 있나? 뭐 나오자마자 뭐 물이 증발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호바이 왜이래 왜 혼자 날아가고 그래 지 혼자 아 오토바이가 안되겠는데? 지금 진짜 날아가려고 하는데 러블리님 어서오세요 어우 속도는 뭐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속도는 핸들링이 살짝 좋은 것 같아요 어우 날라다니네 살짝 엄청 가볍나 보네 자자자자자자자 부딪치지 않구요 어우 나 지금 위험했다 이거 근데 핸들링이 살짝 힘든데 야 이번에도 부딪칠 뻔했어요 저세상으로 사온 나라 저세상으로 사온 나라 나도 그 말 했는데 야 알라똥님 왜 나랑 생각하는게 비슷해 내가 그 생각했는데 너희들 앞에 오토바이 놔두면 얘네들 타고 도망갈 것 같애 자 엠토리님 어서오세요 타이론에게 맞지 않는 일 자 이제 잠입하는 것 같은데 베드버그는 누구야? 반가워요, 엔토리님 어디야,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아, 여기서부터야? 자, 이렇게 하고요 어, 아냐, 아냐, 잘못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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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힘들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풀고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보내고, 이거 풀고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풀고 아, 이거 아래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바꾸고요 이거 풀고 뭐 얘 아까 개죠 아까 개, 그 뭐, 강아지 소리 어쩌고저쩌고 들었던 아, 얘가 베드버그구나 아, 얘가 베드버그구나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예, 한 번 아, 얘가 베드버그구나 사랑해! 네, 사랑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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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차타야지 자, 차타고요 오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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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쉽 번쩍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어 뭐야 야 뭐야 아 오토바이 없어졌어요 저기 들어가면 안되는구나 자 안들어가고 어떻게 비행을 해 자자자 아 지금 상태가 되게 안좋나보네 자아 저를 따라가요 자 제가 어디로 갈지 자 오케이 제가 자 자 뭐야 좌회전 했으면은 살짝 힘들뻔 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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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상태가 엄청 안좋은가본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게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어 뭐야! 아 이 방수상태가 안좋아서 후 죄송해요 어 내가 아 저기있구나 이거 좋아 자 이렇게 다 확인해놓구요 저거 찌로케 이렇게 미행하면 안되나 그냥? 저거 꽤 그 규모가 큰 이 방수상태가 엄청 크구나 자 다시 나오고있네요 이걸로 봐도 되네 이걸로 봐도 돼요 일단 시야에만 놔두면 될 것 같애 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납 내게 또 쇼매 뭐지? 아 그런가요? 아 이제 뭐야 그거 해야겠네 케이스에 이츠님 어서오세요 자 이쪽으로 가면 가는거면 여기 어느쪽으로 좌회전하면은 이거 우회전하면 이거 카메라 베드거드를 따라가십쇼 야 진작부터 카메라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 범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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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살인을 막았어요 야 카메라가 더이상 없는데? 레베기사에게 전화하라고? 아 저기있구나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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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구나 여기 숨어있네 야 정말 무섭겠다 야 내가 얘 안내해주는거야 야 야 내가 이동 야 안내해주는거야 참 야 이거 정말 생각 잘했다 자 일단 이쪽으로 와 어 어 어 야야야야야야 바로 뒤에 조심 주위를 분산시켜야되는데요 뒤 뒤 분산시킬만한게 없는데? 자자자 여기 바로 옆에 있으면 들킬텐데 자 자 오 오 잘못했다 저긴데 자 카메라 자 카메라 이거 자 이쪽으로 와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가 오 오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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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쪽으로 가면 안된다 야야야야 바로바로 뒤에 있어요 조심해야돼 오케이 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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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 벽돌공장 자아 구역에서 나가십시오 나왔어 벽돌공장 아 아직 안나왔군요 아 아 내가 참 안타깝다 내가 어떻게 해줄수있는게 아니라 오늘 아프리카 서버상태가 조금 안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뭐 그래서 토요일이고 하다보니까 사람이 좀 많이 몰렸나봐 아 으흫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띵 야아 조리지친 오래간만에 본다 야 너무 추정적이네요.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너는 한 번 더 필요해요. 나는 한 번을 설정하고. 내가 내가 좀 더 이상한 것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 기다려. 어, 기다려. 네, 아, 아, 이거 뭐? 이거 다 됐다. 예, 내가 다 닫고 있는 애들과 내가 만나뵙게 된다고. 자 저긴데요 어 몇정거점만 가면 될거같아요 어? 잠깐잠깐잠깐 나 반대편에서 타야돼 이쪽이 아냐 이쪽방향이 아냐 아 이거 빨리 가쇼 여기 출발안해 나는 법을 무시하는 사나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사나이 탁 야 왤케 야 왤케 지하철 안오냐 지하철와라 아 오늘 비와서그런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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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게 아니잖아 왜 이쪽걸 타야되는데 이쪽거 이쪽방향이거 야 여기왜케 안오냐 열차 야 야 전철이 여기는 막혔나 구름 많으면 통신장에 된다구요? 음 음 이거 있죠 있는데 전철타고 그냥 가보려고 하는데 전철이 안오네 한쪽방향밖에 안오네 양쪽방향으로 전세대에 오는건 아닌가본데 한쪽방향으로만 오는거 같은데 나 양쪽방향으로 올줄 알았더만 지금 여긴 두대 지나갔는데 이쪽은 한대도 안 지나갔어 저기 또 온다 이쪽만 계속어와 이쪽만 계속어와 아이 치사빠스 이쪽만 왜 계속어와 반대편으로 생각도 안해 이맛bek 이맛 자 전철타고 자 백몇미터 남았는데 주변에 오토바이 없나? 자 얼마 안되는데 달려가죠 초대받지 않는 자들 그리고 지하철이 한쪽방향으로만 다니는군요 양쪽방향으로 다닐자란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구요 잠시만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